흐흐흐흐흐 세상에 니킥? 에이 니킥 들게임하였는데 제비 제비 진짜 언제 넣어야될지 고개도 그렇고 카드가 맞게 잡혀야 쓰고 아니면 쓸모가 없어 웰컴머더러 난 건 불쌍 전략과 무력화 워페인트 뭐 강화됐지? 수비 두개 근데 어차피 공격카드는 강화할 일도 없고 수비카드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카드들 늘어났을때 걔네들 강화가 되야되기 때문에 동공격 똥공격 오챙이 오챙이 하나 들고옵시다 짠 오 실력 타격용 인형까지 오챙이 제비 강화가 안들어갔네 호 호로로록 다음톤에 아아 못잡지 12 9 21 비를 단분싸 까딱치 금속화라고? 수비 수비 올렸어야 되는데 쓸 수 있어 딸기 무한의 겁날 무한 무한 무한이래 마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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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헤헤 헤헤헤 호호 워 워페인트 드디어 공중재비 강화 됐네 아아 아참 기가 맥히나 공포 공포 덕분에 작도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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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참겠다 참을 수 없는 그 맛 자꾸 땡기 자꾸 땡기는 감칠맛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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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이면 가능이지 제거 제거주고 봅시다 아 쓰던 못쓰던 넣어야지 대단원인데 저거 그냥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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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간다 룬피 정 via 룬피 위령의 형상 포션을 여기서 뱉네 아까운데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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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브레츠 아 얘 너무 잘 나왔네. 뺄 수가 없네. 훌륭하구만. 전 경기 어? 진짜 수돌 정품 한장을 강화합니다. 프레츠가 더 낫겠지. 대단원은 강화 안해도 충분히 셌잖아. 아이쿠 따단 원 어 실수했다 그래도 되긴 되네 백부장한테 맞는게 남겠죠 열받은 백부장이라면? 백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잊지 잉크병 발놀림 발놀림 못참겠다 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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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땜에 큰일났네 안돼 쟤네가 두 장 가져간다 아이고 고개 뺏기겠네 야 무슨 전략가량 고개를 뺏기냐 거자 느낌 짤네 짰어 짤네 오 접색 똥바르기 똥바르기 플렉츠 똥바르기 대단원 대단원 딜 더 챙기는게 좋을거 같긴 한데 대단원 다음 상점이 많이 뜨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속낙거 포이즌 데미지 대단원 아이 넘치게 많다 현두미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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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피 제거만 계속되면 세긴 셀건데 제거는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담부수사 필요 없어 깻이 나오기 땜에 비기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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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세긴 세다 실과 바늘 유독가스 독가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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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별도 만들겠지 대단원이 있는데 우리 대단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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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C 아 이거 되게 헷갈리네 어 찐 위장크림 불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한 대기하느라서 과도자 앞에 마르면서 라니 이런 재고가 훨씬 더 되어야 되는데 아쉽네 이래가지고 제대로 잡혔나 튕겨내기 넣어야겠지 무한 대기 아니니까 무한 대기면 넣을 필요가 없는데 무한 대기하느라 아쉽구만 이생충 깔고리존충 분양 트랜스 미분양이죠 유독가스 예빛을 좀 급하긴 하죠 제비는 튕겨내기 넣어서 필요없어 까까머리 민머리 민머리 욕심 안 부렸다가 나중에 후반용 카드 안 나오면 그래도 죽음 그래서 먹고 죽는게 나은거 같애요 죽을거면 먹고죽자 실제 폭발 강호도 24포션 먹죽 죽기전에 먹자 아이고 무료로 희귀 카드도 준다는데 뭐가 하다 할 이유가 없지 제비는 그냥 개많이넣네 어우 역겨워 확실히 지금 순환대건 아니어도 그렇게 예약한건 아냐 발놀림도 나고 제비도 있고 고개전략하 총맨은 지금 독이 없고 귓집비 하나정도 챙겨가야되나? 귓집비 쓸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달팽이도 있는데 하나 챙겨갈까? 몹시 불쾌한 네메시스 종이 핫 종이 핫 종이 핫 너무좋다 왠자 꺼지고 제거 제거 달팽이 달팽이 이 비가 오늘 무슨 요일이게 냐옹 무언의 검달 못쓰겠지 불쾌 쓰고 대충 버티면서 대단원 쓰고 대단원 쓰고 어어어어 종이 핫 때문에 잘못 개선했다 저녁 흡수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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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차피 만간줄 반갈죽 때면서 어리석은 놈 패턴 봐야되니까 이제 다음 턴 어리석은 놈 나오고 이거 때리고 싶다 그냥 때리고 싶다 때려볼까 아 뭐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응 못 잡아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대단원의 막 P1 니킥 발돌린 귀집이 고챙이 무한의 겁날 겁날 저거 진짜 술 없네 육강령 잡겠다고 넣어놨는데 도움이 이렇게 안되다니 갯이 8개 다 있네 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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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олж 헨드를 한정 덜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약간 혈기왕성 요거는 구생이 제일 낫겠네 구급 수행좌 순수 마렵다 진짜 핸드 왜 이렇게 나왔어 쓸모없는 카드들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필요한 카드 버리고 시작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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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터랜드만 졌다고 아니었으면 안 맞을 거였는데? 무언의 겁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봐 무언의 겁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봐 고개 잘못 버렸다 아이고 내 잉크병 말만 돼 früh 말만 돼 점점 그 짯디 아 이런 잉크표 아이씨 아 병이 짜증나게 하네 20을 틀어야되는데 20을 틀어야되는데 아 뭐 일단 깨긴 확실히 깬거 같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울만한 게 없는 미션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틀을 했냐 역시 처음 타는 니킥 결국에 귓집비도 괜히 넣었네 생각보다 덱이 너무 쎘어 귓집비 너무 쫄았다 미션 성공 아이고 비틀아이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승 익셈님 1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심장 허접승 캘리퍼스는 이거 안 나오네 방어도 얼마나 지켰는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